일단 시황 상황부터 좀 볼게요. 일단 비트코인은 그렇게 힘을 받는 모습은 아닌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미국 국내 총생산 지난해 4분기 GDP 예측치가 잘 나왔어요. 예측치보다 더 높은 수치를 확인해 줬습니다. 2.6%가 예측치였는데 전풍기 대비 2.9% 성장이 확인됐습니다. 참 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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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난리를 피는데도 시장은 성장을 하고 있다. 경제는 성장을 하고 있다. 이게 나와준 겁니다. 특히나 더 의미가 있는 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러스 성장이 2분기 연속 이루어졌어요. 지난해 2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이었거든요. 그런데 3분기와 4분기,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입니다. 물론 이번에 나온 건 예측치예요. 잠정치와 확정치 과정에서 변동성은 생길 수 있지만 일단 속보치는 이렇게 나왔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어제 미국 증시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것은 여전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고용시장은 견고하다 이런 상황이 확인이 된 겁니다. 신규 실업청구 건수 전주 대비 6천 건이 감소했어요. 18만 6천 건이 나왔는데 시장의 예측지가 20만 5천 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다운된 거죠 숫자가. 그래서 숫자를 봤더니 2022년 4월 이쯤이죠. 4월 이후에 지금 최저치다. 그래서 연준이 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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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강도, 금리 인상, 인상, 인상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 정도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코비드 당시죠. 이게 2020년 한 4월, 5월 이후 어마어마한 실업자들이 생겼던 그 악몽의 시간이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정말 노동시장 자체가 많이 조금 견고해졌다.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남은 거는 한 두 가지 정도 체크를 하시면 돼요. 오늘 밤에 10시 반에 있다가 발표가 되는 PC, 개인소비지출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전월 대비 지금 마이너스 0.1%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나와주면 돼요. 예측지 수준으로만 나와주면 일단 시장은 약간의 안도를 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방향성이 나왔기 때문에 당장 이제 다음 주에 FOMC 회의 결과 금리 인상은 0.25%포인트 인상. 이게 뭐 지금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아주 큰 임팩트가 있진 않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로든 위로든 늘 이런 CPI나 PC 같은 지수들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결과물들, 데이터들이다. 뭐 이 정도로는 바라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아서는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대망의 2월 FOMC 회의 결과 금리 인상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한국 시간으로는 2월 2일 새벽 4시입니다. 새벽 4시에 과연 시장이 어느 정도 안도렐리를 펼쳐줄까 아니면은 또 연준이 또 지금 시장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또 그런 멘트를 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늘 그랬으니까. 작년 8월 말 기억하실 거예요. 시장이 썸머레를 잘 펼치고 있었는데 그때 잭슨홀 미팅에서 제론 파월 의장이 바로 그냥 찬물 날려버렸죠. 그래서 시장 바로 또 하락하게 되고 급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 비슷한 상황이 또 펼쳐질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금리 인상 이 부분을 기정사실화시켜서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금리 이슈는 어느 정도는 시장에 선 반영됐다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연준에서 어느 정도 뉘앙스를 가지고 추후의 계획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뉘앙스를 안겨줄지가 관건이 될 겁니다. 예를테면 금리 인상 종료 시점에 대한 언급 내지는 이와 관련된 뉘앙스라던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3월까지 0.25%포인트 한 번 더 인상하고 금리 인상은 중단하겠다. 이런 말 나와주면 게임 끝이죠. 단기적으로는 거의 폭등 양성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뉘앙스라는 게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 시장이 기대하는 것과 실제 펼쳐지는 것은 언제나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봐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특히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증시 있는 랠리를 펼쳤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어렵습니다. 그만큼 2만 3천 달러, 더 정확히는 2만 3천 100 달러 부근의 저항이 굉장히 견고하다. 올라갔다 서면 바로 지금 저항 맞고 있어요. 2만 3천 100 달러 부근에 대한 지금 저항이 걸린 게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꽤 자주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관점에 따라서 봐라 계속 2만 3천 100 달러에서 지금 저항 바로바로 맞고 있잖아. 더 빠진다는 얘기야 라는 관점도 가능하고 또 한 가지는 봐라 2만 3천 달러 뚫으려고 계속 지금 밀어올리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우리는 당연히 후자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겠지만 어쨌든 2만 3천 100 달러가 굉장히 견고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부분은 그냥 지금 받아들여야 될 팩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아주 단순화 시켜서 정리하면 2만 3천 100 달러 올라서면 뚫고 올라서서 온전하게 지지를 받으면 그 다음은 2만 5천 달러라는 전망을 여러 분석가들이 비슷한 취지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좀 맞으면, 저항을 맞으면 2만 1천 달러 초반까지도 후퇴할 수 있어.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대응을 하시거나 추가 매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상황들에 맞춰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면서 분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객관적인 대응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J머니님 오셨네요. 하늘님 어서 오세요. 네, 김크님 웬일이세요? 이 시간에 금요일인데 금요일 불금 한 잔 하실 시간인 줄 알았는데 오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심재인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트럭커님 오셨네요. 트럭커님 되게 지금 오랜만에 오신 거죠? 되게 지금 설 지나고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라이브에서. 아닌가? 왠지 그냥 반가워서. 네, 아무튼 어서 오세요. 지금 공표 탐욕지수를 보면 오늘 이제 55, 탐욕 단계로. 와, 탐욕 단계. 제가 그래 찾아봤어요. 이게 얼마만의 탐욕 단계인가 싶어가지고 찾아봤는데 작년 4월 5일 이후에, 이게 지금 처음이에요. 작년 4월 5일에 공포 탐욕지수가 53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죽죽 투심이 엄청 빠졌던 거예요. 그리고 써머랠리 거치면서도 50 아래였어요. 우리가 그렇게 써머랠리로 그때 좀 수익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때 투자 스프리 상태는 공포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탐욕 상태로, 중립 상태였던 거죠. 그때 써머랠리 때도. 근데 중립을 넘어서서 이번에 탐욕 상태까지 이렇게 나온 거. 특히 작년 연말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 정말 급격하게 투자 심리가 완화됐다라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투자 상황 심리, 이런 것들도 많이 완화되는 분위기가 지금의 어떤 1월 내내 40% 수준의 랠리를 벌인 비트코인의 흐름과 굉장히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 심리라는 게 돈의 흐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지금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 이 얘기인데 지금 신흥 시장으로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금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어젠가 오늘 기사인데 신흥 시장에 투자금이 엄청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11억 달러 넘게 매일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건데 국제금융협회, IIF라는 기관에서 이번 주에 한 주 동안 신흥 시장 21개 나라를 조사를 해봤더니 하루에 매일 11억 달러씩 우리 돈으로 따지면 1조 원이 조금 넘을 거예요. 지금 순유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팬데믹 이후에 가장 많은 액수라고 할 수 있고 그만큼 어떤 팬데믹의 공포에 있어서는 자본들의 어떤 흐름들도 많이 조금 지금 완화되고 있다. 그래서 신흥 시장 위주로 돈이 쏟아져 들어가고 있다. 신흥 시장 위주로 돈이 들어가는 거는 일단 중국이 조금 최근에 계속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새로운 루트를 향해서 지금 쏟아져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신흥 시장을 짓누르던 그동안 짓눌러왔던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다라는 점을 거론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매일 1조 원 넘는 돈이 쏟아져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좀 반론도 있어요. 1, 2분기에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선 반영됐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선 반영돼서 자본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 최고 랠리는 이미 끝났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끝나기에는 너무 시작이 미약하지 않을까요? 이제 겨우 일주일치 나온 건데 이게 뭐 이런 부정적인 전망에 따르면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면 결국에는 신흥 시장 자본이 빠져나갈 거다 다시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중국 경기가 그렇게 그럴까요? 저는 약간 좀 기대하는 입장이라서 어쨌든 작년까지 연말까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억눌렸었잖아요. 특히 대도시, 경제지구 등에 대해서 지역 자체에 대한 봉쇄 이슈가 잊을만하면 이어졌기 때문에 반복됐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완화된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벌써 기대감을 꺾기에는 너무 좀 과소평가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신흥 시장에 지금 돈이 쏟아져 들어가고 있는 것들 이런 상황은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양준님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왕원님님도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김용빈님 오늘 반가우신 분들 다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금요일 밤인데 이렇게 또 찾아와 주시고 공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비트코인 흐름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건 차트적인 거니까 그런 어떤 한계성도 염두에 두시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틴 파이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비트코인 4시간 차트거든요. 4시간 차트에서 하락 수액이 한번 뚫고 급반등 이번에도 지금 뚫을까 말까 해요. 상단 저항을 뚫을까 말까 하는데 뚫으면 랠리 할 거다. 어디까지 하냐면 다음 타겟 지점으로는 지금 2만 5천 달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만 5천 달러가 다음 구간이라고 얘기하는 분석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러 명 우리가 짚어봤었잖아요. 최근 며칠 동안만 놓고 보더라도 그래서 강세 반등 가능성에 대한 목표 범위 상단 지점에는 단기적으로는 2만 5천 달러가 지금 지목된 상황이라는 점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닥터프라핏 건데 이 양반은 다음 타겟은 2만 6천 달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상황에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 그러니까 좀 더 빠졌다가 밀어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좀 더 빠지는 이유는 일단 위크핸드 단기 개미들 단기 대응하는 이 쫄보 이 쫄보 개미들 털만큼 좀 털어내고 그게 하나의 목적이고 또 한 가지는 큰 규모로 레버리지를 하고 있는 트레이더들이 숏 한번 치고 롱 잡을 거야.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2만 6천 달러까지는 다음 타겟으로 잡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2만 1,100 달러까지 한번 찍은 뒤에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비슷해요. 2만 5천 달러까지 열려 있다. 빠지면 2만 1천 달러. 이게 지금 거의 비슷하게 지금 기술적인 분석을 하고 있어요. 스탕버리 리잘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게 바라봤습니다. 좀 길게 봤을 때 이 패라볼릭 패턴 이 포물선형 패턴을 지금 비트코인은 계속 그려오고 있는데 이 레벨을 4단계 레벨로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뚫고 한 번 뚫고 한 번 뚫고 한 번 더 올라갔을 때는 그러니까 이 포물선형의 지지 라인 쪽까지 맞닿는 수준의 랠리를 했을 때 이때가 매도 타이밍이야.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타이밍은 레벨 2에 불과하다. 여기서 뚫고 올라가면 레벨 3 한 번 더 레벨 4 한 번 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갔을 때가 매도 타이밍이 될 거야.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 있죠. 포물선형 패턴이라는 게 급격한 반등 패턴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급격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보면 지금 한 3만 5천 달러 부근까지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네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리프트 로봇 재밌는 얘기했죠. 비트코인이 6만 9천 달러일 때는 모든 사람이 살려고 해. 더 가 더 가 더 가 10만 달러 갈 거야. 10만 달러 갈 거야. 이러면서 다 살려고 해. 그런데 15,000 달러까지 폭락을 하면 또 5천 달러까지 떨어질 거라고 기다린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프트 투자로 돈 못 버는 이유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그 친구죠. 맥도날드 알바 하다가 비트코인 투자해가지고 지금 돈 엄청 벌어가지고 행복의 겨운 청춘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101 수준의 굉장히 개론적인 원칙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착한 부자님 말씀 저 동의합니다. 되도 않는 기술 분석 따라갔다가는 안 좋아요. 이거는 정말 전문가들이 전문 트레이더들이 하는 거지 대충 이 사람들이 뭐 이런다고 기대감 갖고 단기 대응하다가 물리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그냥 막 추매 시점 정도로 바라보시면 되고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내가 좀 내공이 있나 경험이 있나 이거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크립토 타이탄도 어 이제 뭐 거의 약세장 끝물 아닌가?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장 아주 많이 가장 기대했던 비트코인의 브레이크아웃이 지금 연말부터 지금까지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걸지도 몰라. 잘 봐봐. 이미 뚫었어. 추가받는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T앤얼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참 이런 건 숫자 계산이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춰 사나 싶을 정도로 계산을 또 이렇게 합니다. 어 비트코인의 이 투매 상황은 카피출레이션은 강세장 고점 이후에 14개월 뒤에 발생했대요. 이게 426일 뒤에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전고 찍고 투매 426일 뒤에 랠리하다 전고 찍고 투매 보니까 426일 랠리하다가 투매 426일 근데 이건 조금 2022년 상황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3월과 11월 상황이 4월인가 5월이죠. 이때와 11월 상황 두 차례가 지금 겹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걸 이렇게 껴맞췄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 진짜 이런 분석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이 사람이 통계학 전공자래요. 그래서 수학 공부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가 암튼 이렇게 투매가 이미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쏟아질 물량들은 이미 다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이거 FTX의 뽀그리 빔이죠. FTX 사태 때 이미 다 던질 거 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랠리를 하면서 반등을 하면 30만 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건 당연히 이제 2025년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겁니다. 네.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로이터에서 이거는 로이터에서 FTX 사태 발생 이후에 이후에 셀프 커스터디가 엄청 많이 늘었다. 20몇 프로 늘었대요. 그래서 중앙화 거래소에서 보관하기가 조금 불안하신 분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글로벌하게 그래서 저희 채널 어쨌든 디센트랑 파트너신 맺고 있으니까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를 디센트 측이 지금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 구매 링크 통해서 구매하시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코인이나 거래소에 대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친절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서 조금 말을 두리뭉술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뻔합니다. 지금 국내 거래소에서 100만 원 이상을 한꺼번에 이체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우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이쪽에서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그 영상에 있는 댓글을 참고하시거나 구글링 좀만 해보시면 원하시는 답을 찾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셀프 커스터디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뭐 하나의 트렌드가 됐기 때문에 뭐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것도 갈수록 이것도 값이 올라갈 거예요. 셀프 커스터디도 이미 시장 전망 자체가 전폭적으로 커질 거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짚어봤었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직은 그래도 시장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센트가 싫으신 분들은 레쩔 하시면 돼요. 레쩔. 디센트 아니면 레쩔입니다. 하시면 되고 국내에서는 그래도 디센트가 한국 기업이고 레쩔 안 하면 디센트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한국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블록체인 관련해서 다 어려운데 한글로 문의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파트너십 맺은 것도 있어요. 저도 디센트를 쓰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